a 좀 주어져 있으니까 맘 편하게 적어 봅시다. a에 2에 a 쓰는. y 값이 같아요. y에다가 2에 a가 되는. 그러면 x가 어떻게 되나요? 넘겨서 다시 한번 적어야 되겠다. 35는 2에 x 더하기 a. 그러면 x 더하기 a 는. 마이너스 a. 맞죠? 이렇게 적으면. 그러면 x좌표가 그냥 여기 x좌표 한 번 더 적을 이유는 없으니까. 얘가 b점의 x좌표죠. b점의 x좌표인데 선분 a, b 길이는 여기에서 얘를 빼면 되겠다. 그래서 선분 a, b 는 빼니깐 2에 되고 마이너스 로그 2에 35. 얘가 1에서부터 120 입니다. 얘가 얼마 정도 되지? 32가 되면 5가 되고. 64이면 6이니까 5점 얼마 얼마. 얘를 양변에 5점 얼마 더하면 6점 얼마 얼마 되죠? 2에이. 126점 얼마 얼마. 2배를 하게 되는 경우는 점점점이 1분의 1보다 큰지 작은지가 영향을 미칠 거 아니야. 그런데 반을 나누는 것은 상관없죠. 3점 얼마 얼마죠? a, 120, b 아니죠. 63. 63점 얼마에요? 그럼 a가 가능한 것은 4부터 63까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55.